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파지는 온도와 이상기상 횟수의 증가는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한파로 인해 양상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맥도날드를 떠올린다면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가 문제는 기후변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10년 전 403만여 명보다 약 40% 감소한 231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구의 총인구 기준으로 따져보면 2011년 5.9%에서 1.9%포인트 감소한 4%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농업은 체력이 좋은 젊은층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 지속적인 구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현재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농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구온난화가 정말로 식량난에 이르게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식물 생장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겠지만 가장 관계가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기원, 이상기상 현상을 다뤄볼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C3 식물이 잘 성장합니다. C3 식물의 루비스포라는 효소가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높은 광합성 효율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온이 상승하면 C3 식물의 성장은 버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호흡이 증가하여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온의 상승은 대기 중 수분 함량을 높이기 때문에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양의 물을 요구합니다. 다만 모든 식물이 같은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곡과 맥류는 기온 상승과 함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잡곡과 두류는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상기상 현상은 농사에 있어서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작물의 생육과 생산성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과 관련된 이상기상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36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이상강수 현상에는 뚜렷한 경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저온은 점점 감소했고 이상고온과 이상과조 현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쳤을 때 이상기상의 발생의 수는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식량 생산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변화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SW, 모니터링, 원격 자동 제어로 운영됩니다. SW는 생육 환경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은 환경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원격 자동 제어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3가지 기술로는 크게 데이터 획득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가공 기술과 활용 기술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1세대부터 시작하여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세대 스마트팜에 머무르고 있지만 3세대 스마트팜으로의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농업시장과 국내의 시장을 비교해보자면 글로벌 시장은 20년 기준 137억 달러의 가치와 연평균 9.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그에 못 미치는 46억 달러와 8.4%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은 스마트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에 비해 76.5%의 기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스마트 농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춘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되는 면적으로 2019년 농업 수출액 130조를 달성한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는 푸드밸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팜 시설으로는 요코하마에 위치한 동형의 식물 공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식물 공장은 IT 기술을 통하여 시설을 자동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구매자를 매칭시켜주는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소매의 IoT,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AI 등의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여 내장관리, 유통채널, 물류관리, 고객관리, 배송,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정밀 농업을 디지털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에서도 집약 온실 생산체계를 활용하여 채소 및 과일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설치와 유지 보수를 컨설팅, 패키지화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사용하면 농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제에 최적으로 사용하여 농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형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사람이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질이 높아질 수 있고 신규 인력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은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기존의 농사에 비해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이상기후 및 병충해 등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와 인력 소모를 최적으로 사용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팜 재배 작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통해서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전체 농장의 평균과 스마트팜을 적용한 30개 표본 농장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평균을 비교하면 스마트팜을 적용한 농장의 평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전체 농장 평균의 1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표본의 상위 8개 농장의 평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체 농가 평균의 2배를 웃돌고 하위 8개 농장의 평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토마토는 동일연도 조건에서 비교 그리고 동일 농가 조건에서 비교해봤습니다. 동일연도 스마트팜 활용 농가는 스마트팜을 활용하지 않은 농가보다 45% 높은 생산량을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유리원시를 활용한 농가는 더 높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냈습니다. 그리고 동일 농가 조건으로 비교하면 스마트팜을 적용하지 않은 농가가 1년 사이 생산량 9% 증가를 겪을 동안 스마트팜을 적용한 농가는 스마트팜을 적용한 1년 사이 37%의 생산량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시설원의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스마트팜 적용 1년 차의 평균 31%만큼 생산량이 증가했고 2년 차엔 11.65%, 3년 차엔 10.75%, 4년 차엔 10.94%, 5년 차 이상에는 6.2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폭은 줄어들지만 5년 이상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설농업은 겨울철에 작물 재배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를 위한 난방에는 대부분 화석률로와 전기가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시설농업의 난방 비용은 농가 경영비에서 약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농업 부분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농업 기계형 에너지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나 건물과 장비, 설비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시설농업의 활성화, 스마트팜 보급에 따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마트팜에서는 난방을 위해 기존의 전기, 유류를 이용한 방식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목재펠릿과 지열을 이용한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가스에 포함될 CO2는 재활용하여 식물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기존 화석연료보다 유독 물질의 배출량이 더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트 펌프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높은 열구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LPG 보일러를 사용할 때보다 연료 소비량을 16% 정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태양열은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큰 잠재성이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국내에서는 온실에서의 태양열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 및 발전을 수행하는 것은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은 일반 농업과 달리 자연적인 에너지보다는 인위적인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며 상황을 가정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장의 형태는 벨로형 유리연실 모델의 스마트팜입니다. 토마토와 같은 고온성 작물의 생육조고는 25에서 30도치로 딸기와 같은 저온성 작물의 생육조고는 17에서 20도치로 가정합니다. 앞으로 고온성 작물은 H저온성 작물은 4 에너지원 별로 석유는 1, 발전 옴배수는 2, 하천수는 3, 공기열은 4로 나타내겠습니다. 석유보일러 형태의 케이스는 유가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온성 작물의 초기 투자비는 난방설비가 가장 저렴한 케이스 1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고 난방설비가 가장 비싼 케이스 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운영비의 연료비와 전기료는 2018년 평균값입니다. 총 운영비는 유가에 비해 전기비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케이스에서 더 저렴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온성 작물의 경우 저온성 작물 재배시와 비교하여 더 비싼 난방설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성은 로이, 피피, 파이, IPR로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이는 투자 자본 수익률, 피피는 손익분기점, 파이는 수익성 지수, IPR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 수치로만 경제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간략하게라도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온성 작물의 경우 운영비가 적은 케이스 2, 3에서 손익분기점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온성 작물에서는 모두 수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이 50% 내외인 것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을 뜻합니다. 수익성 지수가 이를 겨우 넘고 로이와 IPR도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온성 작물 재배에서는 저온성 작물 재배에 비해 많은 양의 에너지 사용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스마트팜에는 크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전략 부족과 투자 대비 비율적인 체계, 유통과 소비 단계를 고려한 생산 현장 중심의 현실적 모델이 부족한 점 및 낮은 수준의 장비와 기술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농업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투자 비용 대비 효과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과 소비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 현장 중심의 현실적 모델만이 확산 및 보급되는 것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술과 장비의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에너지 수급 면에서의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법적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확산, 보급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완하며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기후의 외화에 대응해 환경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혁신을 주도하며 농업 현장 수요 중심의 추진 체계 정비하여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나 판로기 처기, 어려움 등의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 개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이후 3세대 스마트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을 8대 섬도 산업 중 하나로 산정해 3,867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춘 나라들은 표둔화, 친환경 등에 힘쓰입니다. 일본의 경우 채소의 적시출하와 생산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 채소 생산예측 응용 시스템을 표준화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IOF 2020 정책을 통해 자원 효율성의 향상,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폐기물 생성 절감, 농업용수 사용 개선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스마트팜 기술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팜 농가의 장애의는 시설비 부담, 사후관리 미흡, 자전고장, 관리기술 미흡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내구성이 좋은 센서와 시스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스마트팜에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옴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재배시설을 제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앞으로는 환경정보에 더해서 생육단계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들어낼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농촌 문제 해결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설룡업에서 난방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의 발달이 함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장비 및 설비의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비한 세부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자체적인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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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